오늘의 보도입니다. 3,00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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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3만 동 주고 예매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6,500원 정도? 8시 반까지 다시 와야 돼요 여기 위치를 켜놔야겠다. 치킨이 아닌 것 같은데? 저는 이걸 먹은 거건 안 맛있다. 한국은 또 다른 건가요? 한국에서 온 거건가요? 네. 그리워. 천천히. 저기. 고구마에 타고 가는 건지 몰랐네?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건지 몰랐네. 디스 버스? 힝힝힣 너무 익숙해져 6? 네 OK 탐덤 비트? 비트 0 4 2 3 3 1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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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8 9 9 10 10 9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와 와아 70,000원, OK? 나, 나, 나 너무 예뻐 나, 나, 나 나, 나 나, 나 나, 나 나, 나 나, 나 여기? 네 지금 호텔 체크인이 12시 30분? 12시 그쯤부터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12시 13시 ages 시키면 11시 잠시 24시 안녕! 네 네 마리아나 네 네 네 네 네 아 네 이렇게 만들어낼게요 네 그 색이 보니깐요? 네 그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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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5cm 1.5cm 2.5cm 1.5cm 1.5cm 오우 사람들이 좋다! 우와! 아 이렇게 색을 낸 데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원래 오늘 바카 마을에 갔어야 됐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가고 오늘은 그냥 밥 먹고 그냥 서포에서 휴식을 즐기려고 그래서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모든 서파에 식당 휴가 이래요 뭐가 뭔지를 물어갖고 이거 얼마나 비싼 건 알겠다 미쳤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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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lo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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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가 미쳤죠, 여러분? 아침에 일어나면 제 침대 앞의 뷰가 이렇게 보여요. 1,500원짜리 과자를 먹어. 겁나겠어. 이게 생겼어. 이게 1,500원? 밀가루, 1,500원짜리 과자를 돌리는 것입니다. 밀가루 맛이 조금 나는데 나쁘지 않아요. 먼저 맛있겠다 한 번만 한 번만 먹다 한 번만 에게 네 여러분 지금 저는 숙소이고 렌더링으로 빨래도 저기 빨아서 놀아놨고 자막을 사용하면 됩니다. 자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키면을 사용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